럭키 럭키 안녕! 진짜 완전 보고 싶었어. 오랜만이야. 숙소 생활이 제일 행복하다는 수담이 숙소 비밀을 하나 얘기해준다면? 행복했어요. 맞아. 나는 행복해. 숙소 생활. 왜 행복하냐면 우리 숙소에 과자박스가 있어. 과자박스가 있어. 과자에 졌다. 과자에 졌어. 진짜 근데 그 과자박스가 뾰만한 과자가 아니고 진짜 이 책상만 해. 인정 인정. 진짜 거기에 과자가 이렇게 한가득 있어.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. 한 인터뷰에서 아이유의 마시멜로를 세상 귀엽게 부를 수 있다고. 맞아. 과자!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? 과자의 싱파번이지. 해볼게. 과자의 싱파번호는? 마시멜로우. 마시멜로우. 달콤했어.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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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상황에 맞는 리액션을 해주세요. 라키가 하는 말을 듣고 리액션하기.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? 수담아. 나 오늘 밀린 월세 받으러 왔어. 밀린 월세? 수담이가 내 마음에 입주하고 월세를 안 내서 월세는 수담이 고백으로 받을게요. 수남아 화났어? 수남아 월세 월세 줘야지 월세 줄게 내가 미안해 수남이 고백으로 받을게요 고백해줘 사랑해 부족해 사랑해 사랑해 뽀뽀 내 뽀뽀 너무 월세 보다 비싸 여기 비싸 수남이가 내 마음이 입주했는데 그 정도 해줘야지 맞지 너무 약하다 좋아 승 됐어? 만족해? 수남이 공주 수남이 토끼 챌린지 아래 상황에 맞는 토끼 연기 부탁해 아, 알겠어. 해볼게. 뭐 할 거야? 힙합 토끼 해도 만들까? 힙합 토끼! 힙합 토끼 해도! 그러면 첫 번째 힙합 토끼. 힙합. 요! 에이 요! 힙합 토끼! 수담 리! 수담 리! 힙합 토끼! 은 다음 가자! 졸린 토끼 해줘! 졸려! 은 다음에 가자! 배고픈 토끼! 배고픈 토끼! 진짜 배고플 때 나는 시무룩하거든. 맞아. 마지막으로 행복한 토끼로 해보자! 마지막으로 행복한 토끼로 행복하게 마무리하자! 행복한 토끼? 응! 행복해! 행복해! 좋았어! 나 잘했지? 잘했어! 고마워. 힙합 토끼! 힙합 토끼! 수담 리! 나한테 락키는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존재야. 항상 힘이 들 때마다 연습이 끝나든, 늦게 촬영이 끝나든 힘이 들 때 락키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큰 힘을 받아. 그래서 나한테 진짜 큰, 제일 큰 힘을 주는 존재야. 너무너무 사랑해. 나도 락키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할게. 안녕! 락키 너무너무 반가웠어. 진짜 너무 아쉽지만, 얼른 또 다시 만나자 우리. 알겠지? 사랑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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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